쑤? 무서운 문구가 나오네요 쿡빵이요? 쿡빵 뭐.. 네.. 하고야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콜 오브 더.. 더.. C? 라는 게임이고요 2020년도에 나온 게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게임 한 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한 번 가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게임 뭐.. 뭐가.. 이 게임ER사 이거 한번... 다른 게임으로 쫄깃하네.. 이 게임이네.. 제이사스 프로로그 집안에 가고 반갑습니다 바다 가면 회 뭐 먹냐고요? 저는 광어, 연어, 우럭을 제일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쓰읍 오오오오 오 뭐야? 와아 생각하고 있는거야? 여기 어디요? 여기 와본적이 있다고? 공기좀 마셔주고요 공기좀 마셔주고요 여성가족부 초대명예 페미니스트 신명아니여 영원하라 심상정의 기운을 위협하든 와부우여 영생하라 허경이형 만생 만만생 백원원 감사합니다 백원원 계단에 두어 오른다고? 백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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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누구인가 백원원원 백원원원 저도 뭘로? 아까 그 꿈이 병이야? 뭐야 저거? 친구가 이상한데요? 죄송하지만 이 부끄럽은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바닥에 액정한 가게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핵은 혓진. 제가 바로 이날 것입니다. 다음날, 시간을 모아야 하자. 이제 남자로 모아야 하자. 이 부끄러워지지 않아서, 항상 뭐 필요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아 너라의 아하 너라의 아하 너라의 아하 너라의 아하 너라의 아하 이 번호들을 기억해 506 506을 기억하래요 노라 에버하트 타이티 파페테 아 506이겠죠? 나의 남편이자 나의 파트너 그리고 오랜 친구래요 남편을 찾아야 되는 거야? 오 뭐야 이거 저는 뭔가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게임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저는 그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약간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느낌인가 했는데 3D 게임이네요 살짝 당황했어 약간 원숭이섬의 비밀이나 아니면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3D 게임이었네요 집을 왜 이렇게 많이 챙겼어 이름 에버하트 노라 저치 파이티 파페테 1934년 11월 1일이야? 출발해지 샌프란시스 어 샌프란시스코 오케이 렛츠고 출발하자 출발하자 몇일에 예전의 기술을 따라 다녀오면 2일에 3일에 4일에 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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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더 시 다음에 들어갈 말은 뭐하실까요? 한 번, 발 두 번, 발 세 번, 밤 네 번, 벌 다섯 번, 브라이 모르겠네요 뭘로? 지구 반 바퀴로 돌아서 이 바다 안가운데 있대요 이거 딱 보니까 남편 찾는 거네요 남편 찾는 거 아까 남편 찾으러 간다고 그러는 거죠? 너랑 가까운 곳이었는데 갑자기 오는 걸 끊어졌어요 뭐지, 형님? 너랑 찾으셨나요? 뭐지,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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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프란시스코에서 타히리에서 사안프란시스코에서 타히리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곳에 이곳에 도착했대요 도대체 무슨 섬이길래? 남편 찾아가지고 지구 반바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이 섬까지 온거에요. 보니깐 킹콩이요? 이곳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이곳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이곳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오 내렸어 회전을 한번 시켜봅시다 누가 여기다 이런 것들을 두고 갔을까요? 서류가 죽음이라는 뜻이라고? 프랑스어래요 이 섬에 제가 볼 때는 괴물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원주민들이 살고 있나? 저게 바다를 쓰는 거라고? 여기도 시린종 있을 것 같다고요? 아 그거 포인트 있어요 포인트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마우스가 왜 이래 이거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되네 아이고 경품 1등 악취 칭호 백혈님은 저한테 한번 영구 밴을 당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바로 네 어 연락오면서 풀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한번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선을 세게 넘어가지고 네 어제처럼 살짝 넘은게 아니고 아주 그냥 세게 앉았는데 어 핵폭탄을 날려버려가지고 제가 한번 네 연구 밴을 아예 안 볼 생각으로 연구 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연구 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풀어달라고 하더라구요 아 이거 아 이거 네 뭐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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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로가 공격했다 뭐 이런게 아니고 그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게 아니고 약간 패드립 비슷하게 날려가지고 약간 패드립 비슷하게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안 볼 생각으로 네 연구 밴 때렸다가 네 다시 뭐 해줬어요 백혈이라는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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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어 보이는 게임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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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방금 뭐가 뭐 어떻게 된거지 잠깐만 야 이거 다시 움직여봐 나 못 봤어 제대로 아니 채팅창 읽느라고 못 봤어요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내려온구에요 이거 지금 흠 흠 뭔가 빠졌어 원래 오늘 대항해시대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원래 오늘 대항해시대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도 원래 대항해시대 할려고 했었는데 이 게임을 선물해주신 분을 임시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임시 차단을 했는데 그게 또 마음에 걸려서 하루 종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악몽을 꾸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죄의 의미로 바로 이 게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국제 어디 갔냐고요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저거 뚜껑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북같이 생긴 거 저거 뚜껑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저기서 덮고 씌워줘야 될 것 같아요 무한 엘더님 깨느라 고생 많았다 옥토패스 몬스폰은 또 엘더님 진짜 파트너 스트리머 탈락의 3대에 괴복공신이니 영혼이 가슴에 새겨두고 오늘 야방 나가서 버버라도 먹고 기운 내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 그럼 그거 하나만 올려둬도 될까요? 잠깐만요 와 야방 나가자 와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군 요거 요거 제가 이번에 한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아 이거 저거 놓고 띄워놓지 않고 있었네 아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저 위에 위에 위에요 아니 얘는 왜 저거 지금 띄워놓냐고요? 아 이제 네 하려고요 그만 좀 이런 거 먹으라고요? 아 여기 뭐 있네 아 이거 이거 안 되는구나 뭔가 빠졌어 요거를 갖다 찾아야 돼 요거 뚜껑을 갖다 찾아야 되거든요 뚜껑 찾아야 돼 아 이번에 하나 다 먹습니다 이번에 하나 다 먹어요 이거 추루 이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네 쪽 빨아가지고 그냥 네 네 어 네 먹겠습니다 마치 옛날에 아폴로 빨아먹듯이 네 쪽 빨아가지고 먹을게요 네 리얼 이번에는 네 어 뭐냐 그 추루 한 개는 먹겠습니다 한 개는 다 먹겠습니다 독포 한 개 다 먹었듯이 네 어 추루도 한 개 다 먹겠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은 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 같은데 내가 악재되다 싶으면 할당량 만원씩 채워달라고요? 일단은 여긴 아니고 어디로 가요 뭔가 지금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 가방에 뭐 없니? 가방에 뭐 없어? 가방에 뭐 없어? 가방에 뭐 없어? 오 재생은 뭐야? 저거 집거나 봤을 때 소리나는 걸 갖다가 재생하는 거구나 얘가 막 뭐라고 떠드는 거야 뭐 들어가요 이것도 상당히 네 어려운 게임이네요 보니까 아 네 에들링 네 다 깼습니다 에들링 그래도 나름 네 엄청 느리게 깨진 않고 네 어느 정도 속도로 깨지 않았나요? 네 한 5일 걸린 것 같은데 5일인가 6일 걸린 것 같은데 꽤 긴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클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래 달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딘가 있을 거 baked 거기에 어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쁜 꽃이 공향돼 있네 오케이!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거시개 저것도 와 이거 뭐야 자 북에 뚜껑 같은 거죠 북에 뚜껑 그렇구나 бор자 여 스트리머는 타이머 걸고 스피드 런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아 이게 지금 스토리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얘가 뭐냐 남편 찾으러 온 것 같아요 얘가 희귀병에 걸린 것 같은데 그 희귀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편이 조사를 나갔다가 실종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여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맨날 악몽을 꾸는데 악몽에 이 섬이 나오나봐요 이 섬이 나와가지고 지구 반대편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까지 날라왔답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 원주민들이 살 것 같죠? 우가우가 와 뽀뽁 우가 오 오 우가우가 하기에는 여러분들 네 어 문명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긴 하네 내일 대항의 시대 하냐고요? 이거 오늘 다 깨면은 내일 대항의 시대 해야겠죠? 내일 대항의 시대에 투할까 포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원은 어떨까 대항의 시대 원은 너무 똥게임인가? 한글이 없겠지? 페리아 애틀랜틱 시티의 구두에서 본 슬롯 머신 같다고? 자 이것도 뭔가 네 뭔가 네 어 힌트가 있겠죠?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채식주의자 유튜버였던 니꼬카도는 2016년 9월 2일 채식주의자를 그만둘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먹방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보기 좋게 살이 오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먹방을 하다가 2017년 3월 16일 이때부터 그가 드디어 서서히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먹방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며 그의 먹방은 쯧 하하하하 아니! 궁금하게 나오다 말으 아, 네 정도 평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뭐 어떻게 됐는데 점점 미쳐갔, 미쳐갔다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番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헉?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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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가 중앙에 있는 사람인거 같죠? 이거 방제다가 먹방해가지고 미쳐버렸다고요? 그래요? 설마 고양이 츄르 먹방을 해가지고 미쳤다 뭐 그런 얘기인가? 방제다 이거 적어놔야겠습니다 남편 찾... 아... 안말리 남편 찾는 게임이에요 남편 찾는 게임 남편 찾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져있네요 여기 원주민들이랑 주인공 남편이랑 친해졌나봐요 일단 여기 내가 이쪽으로 온거고 이 슬롯머신 문양을 잘 받았다가 이거랑 비슷한 문양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찾아가지고 돌려주도록 합시다 돌려주도록 하구요 자 어디로 가야지 잘갔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여기는 더 조사할거 없는거 같아요 딱 봐도 딱 봐도 더 조사할거 없는거 같구요 타이티라는... 타이티라는... 타이티라는 섬으로 온거 같아요 타이티라는 섬 섬치도 그런거 없습니다 타이티라는 섬으로 온거 같아요 타이티라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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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또다른 상징 아닌데요 저 쓰리 잘했잖아요 쓰리했다가 트위치에서 한번 정지 먹어가지고 쓰리는 안하는 겁니다 쓰리 했다가 중국 때문에 안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쓰리 그래도 제가 잘했잖아요 그죠 여기 뭐가 있네요 오 마이 오 마이 굿니스 오 앵무새들이다 와 맛있겠다 새들 날라가는 속도 보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엄청난 공기의 저항이 있나본데요 야 여기도 지나갈 수 있나보네요 대리퀴들이 다 편하네 그리고 3에서 중국정 발한다고 나불 다가 트위치 정지 먹은 전력도 있다 왜 뭐야 대형 234 다 하자 2,3,4 다 하자고요 그럴까요? 대형시대 재밌긴 해요 확실히 헛 또 저기 봉이 왔군 우리야 다이스를 하지 않겠나 예스 누르면 그냥 바로 공이 왔다고 그러죠 자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같고요 오 뭐야 이거 뭐야 해리의 조사대보다 훨씬 더 도착한 조사대의 화물인 거 같아 어어 여기 내가 처음 왔던데네 처음 도착했던데로 이어지네요 여기에 뭐야 지금 왕호방 악질들이 234를 전부 다 하자고 여론조성하고 있다 맨 입으로 하면 카카오의 신명한 명성이 누가 되지 않겠냐 악질들 일렬 종대로 헤쳐보여 시키고 만원씩 헌닭시키자 네 그게 좋겠죠 네 만원씩 내래요 모리모토나리전 그것도 네 나중에 꼭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악젠도 사람이야 사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여기 안 간 길인가 안 가본 길인거 같은데 아닌가 맨날 여기 와봤었는데 어 이쪽으로 내가 안와봤던거 같은데 낚시를 하는 연못이야 또 다른 상징이기도 있어 뼈로 만든 바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어 뭐야 여기 내가 왔던게 같은데 이런거도 아마 있겠죠 무인도같은데 가면 이런거 있지않을까요 무인도같은데 가면 있을거 같은데 무인도 저도 나중에 한번 무인도 여행 이런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외무가 퍼즐겐 진짜 못하는데 걱정이라 외부 모든게 내서 퍼즐만 나오면 그거 푸는데만 해싱한걸 인답솔치키 외무게임 능력치 중에 퍼즐이 제일 낮은 중국측이겠 그것보다 답답함 흠 흠 어 백원원 감사합니다 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새로운길이다 새로운길 세길 찾았다 그니까 외운맛좀 보여줘야겠네 아 여기 세길 아닌데 이거를 풀어야되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되 이걸 어떻게 풀어야되냐 이걸 어떻게 풀어야되냐 이게 뭔지 감도 안잡혀요 이게 각각의 상징인건 알겠는데 이 문양들이 지금 이 부족들에 각각의 뭔가를 뜻하고 있는 상징인건 알겠는데 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식으로 나열을 해야되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뭔가 힌트가 지금 부족해 힌트가 지금 부족해요 아니면은 여기서 봐야되나? 잠깐만 이거 없어? 메뉴 메뉴 못 열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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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정.. 정지 메뉴? 장선.. 장선택 프로로그 이거 아직도 일장이야? 이거 뭐 어떻게 열어야되냐 이거 뭐 어떻게 열어야되냐 짐벌 고장났어? 개에게 도퍼먹였는데 개 주인이 치료비 내래? 갑자기 왜 7만원이 필요해? 혹시 부모님 생일 선물살돈이 필요하단거면 나올거다우 아 그게 아니구요 네 스위치 사려구요 스위치 스위치 사했더니 아직도 안 모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빨리빨리 모아야지 빨리빨리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게임들 보여주는데 3일동안 여러분들을 못봐가지고 안됩니다 3일동안 누가 나 뛰자 그랬는데 3일동안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돼요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뭔가 상징이 그려져있죠? 여기도 뭔가 상징이 그려져있죠? 그랬던거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때인가 6학년때인가 아이큐 검사했을때 그정도 왔어요 부우야 미안하다 애가 무방에서 매번 고창내고 가스라이팅하는데 우리 무 도움되라고 목돈도 우원 못해주네 지직하면 꼭 후원 많이 할게 무 뿐이다 내 만하지 나만의 작은 무 뿌 뿌 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 다 잘되길 바랄게요 그래야지 저한테도 뭐가 이렇게 떨어질테니까 누군가 야자나무를 자르고 있었어 그것도 아주 많이 뭔가를 지으려고 했었나? 어 이쪽에 뭐있다 어 이쪽에 뭐있다 뭐 어떻게 해야된다는거야? 일단은 저거 3? 3개고요 그 판에 숫자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하면서 해야될거 같은데요 봐야될거 같은데요 그 판에 숫자를 갖다가 보면은 요렇게 생긴 판 하나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다 새야되는건가 이거? 새 못잡냐? 새 못잡네요 힌트가 없어요 네 돌아다녀도 힌트가 안보여 근데 이거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거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게 진짜 유행은 돌고 도는게 맞는건가 봅니다 아니 이렇게 또 이렇게 아 불편한 게임들만 나오지? 애들링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다 어 뭐 이렇게 어 힌트가 하나도 없는 이런 게임들 이렇게 나오는거야 차라리 소리를 쳐봐 아 진짜요? 저도 저도 그럴려구요 OLED 사고싶어요 OLED 사고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어 여기 아닌데 아까전에 거기로 가야되는데 한번 기다려봐 제가 볼때는 이걸 내려야될거 같거든요 어딜가啟아요 응 어쩔 일일일이요 아 나 하 우리 우리 30 30 아 여러분들도 빨리 좀 같이 봐봐 어떻게 해야되나 아니 나한테만 풀게끔 하는거야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야죠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지 여러분들 참여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 저한테만 다 떠넘기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세요 아니 힌트라는게 없는데? 아니 힌트가 있어야지 내가 뭘 하든 말든 하는데 힌트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찾으라는거야? 뭐가 힌트라는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거? 힌트라고 할게 없는데요 이것들을 잘 봐야되는거 같은데 기다려봐 왠지 가능할지도 다 똑같은 문양밖에 없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알겠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저 문양들인건 알겠는데 문양들인건 알겠는데 어떻게 배치를 해야될까? 번역 모르겠는데 이거 내 뭐냐 내 수척같은거 보는 방법 없나? 아 이거 탭을 눌러야지 되는거구나 오케이 탭 눌러야지 된다 자 CW란 문자가 새겨진 황동열쇠 요거인거 같죠 요거? 네 해 그리고 물 물고기 새 해를 분명히 이 섬에 있었다 그가 여전히 이곳에 있기를 바란다 그의 조사대가 모두 여전히 이곳에 있기를 바란다 그의 조사대가 모두 찍힌 사진을 찾았고 그의 편지에서 언급되었던 몇몇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거 어딘가에 캠프를 사용한 곳인가?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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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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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한파라 여기 있는것들 이 중에 하나겠죠? 뭔가 하나를 못 찾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가 비어있죠 하나가 비어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힌트를 하나 못 찾은 것 같아요 힌트를 하나 찾아야 돼 세세 땅 바다 물고기 순으로 해보라고요 이게 일단 아니고 뭔가 제가 하나 못 찾은 것 같아요 찾아야 돼 이것도 찾았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하고 국방 쓰자구요? 남편이 자기 목숨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데 도와줘야죠 이혼을 합니까? 악마입니까? 어딘가에 뭔가 힌트가 있을거야 무조건 찾아야 돼 이쪽인가? 네 경관이 아름답네요 그럼 그런소리를 하지 마셨어야죠 번뜨기는 재치로 해야되기에는 힌트가 너무 적어요 지금 힌트가 너무 적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된다는거야? 전혀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아 이건 뭐 힌트가 너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아 반갑습니다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진행을 못하겠네 큰일 났네 할 곳이 없는데 하나 뭘까 어디서 못 찾은 거지 굴덩이나 해서 돌려보자고요 아니 힌트를 하나 더 찾아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와 뭐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힌트를 하나 더 찾아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힌트를 네 개밖에 못 찾았어요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 클릭 되는 데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겠어 본인은 못 찾겠어 본인은 못 찾겠어 안 봤던 곳으로 이건가? 이런가? 마운튼 와이프가 관광할 생각으로 왔다고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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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다가 이렇게 앉아나 자 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해를 제일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새 蛇 새비 이름은 이래 벼 애빈 히히 헉 어허 гор고 balancing다 자 그 다음이 어 바다 그 다음에 물고기 왠지 이거 아닐까요 이러면, 이게 아니면은 산이 정확하죠? 반짝이는 추리가 되게 속삭이는 진실 정확해요 흘려 이장, 에버하트 조사대 여기가 뭐가 끼워야 되는 것 같죠? 에버하트 조사대가 여기 왔었구나 그러네요 네 남편 원주인 뱃속에 있다고요? 네 남편 원주인 뱃속 네 남편 원주인 뱃속 네 몇 년 전에 네 남편 원주인 뱃속에 대해 그는 무엇이든 누군요 잘 모르겠어요 잘 봤을 때 하지만, 그를 볼 수 없는 증거 아직도 봤을 때 아무튼 백상하리한테 물렸나본데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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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후에 그는 그의 지식으로 정식으로 진실을 찾으면은 엔딩은 어 뭐냐 남편을 만날 수 있나 본데요? 진실을 찾으면 남편을 만날 수 있는게 아닐까요? 홀리네 샤인의 것이 아니다 그렇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까 요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가 저 유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슨 금지된 의식 같은 게 치러진 것 같다 여기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족을 하나씩 주었다 해리만 자신이 받은 것을 챙겼다 우물? 가이드가 유적 근처에 살고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 그는 왜 그렇게 저 우물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우물? 우물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우물도 찾아야 되고 거시기도 찾아야 되고 딴 여자랑 외딴성 갔는데 화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남자랑 한 거 아니에요? 아까 남자들만 있던데? 사진에 여자가 있었어요? 사진에 여자가 있었습니까? 사진에 여자가 있었습니까? 이 해외에 대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제가 한 핸드폰을 못하겠다고 생각해보니 제가 한 핸드폰을 못하겠다고 생각해보니 좋은 핸드폰이야 누구는 이런 모습에 관심이 많아야죠? 거울이 살짝 깨져있네요 코스타스? 패스포트 핫브레이커래요 핫브레이커 한리우드의 최고 스턴트맨에게 그리고 나중에 막 총 드는 주민이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막 액션 게임이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죠? 남자랑도 가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생명의 위험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해목이 있네 해목도 있고 다이너마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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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갖다가 박살내버린다고? 자 1934년 7월 14일 망할 섬에 온 지 며칠이 안 지났지만 아무것도 안 한지는 벌써 2주도 넘었어 이 멍청 부자 녀석이 곧 그 해치를 열게 될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 잘난 척 쟁의를 기다리지 않을 테야 이번엔 내가 지휘하도록 내버려드는 게 좋을걸? 우리가 괜히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 이라고 하네요 다이너마이트를 날려버렸나 본데? 다이너마이트를 날려버렸나 본데? 주사위 되게 신기한 주사위를 가지고 있네? 취준 후 조결 態